이곳은 피그베이걸이라고 매글집에 왔는데 들어가보겠습니다 차가 겁나 많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사람 많다 커피랑 베이글 샌드위치랑 여러가지 다 파네 바쁘네요 여기 장사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베이글 치즈에요 치즈가 되게 많죠 치즈 여러가지 상품인 것 같아요 구매했습니다 스트로벨리 크림치즈랑 벨지터블 크림치즈 두개 골랐어요 이게 벨지터블 치즈 크림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맛이지 맛있어요? 여기가 그 유명한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엄청 크대요 이 안에 동물원도 있고 여기서 한 40년 산던 한국 사람도 다 못 돌아왔다고 하네요 센트럴파크를 지나서 메트로폴리타 메트로폴리타 미술관을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미술을 1도 모르는데 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미술을 잘 알아요 초현실주의 살받아 달리 그거 알아요 개 밖에 몰라 저긴 다람쥐가 걸고 있어요 아이고 다람쥐 저 할아버지는 옷을 벗고 있는 건가? 왜 저런 거만 평화로운 센트럴파크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좋네 아 그때 그 샤넬 살 거예요 눈에 주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 자주 메는 것 같기도 해 그치? 여행할 땐 이런 게 짱인데 맨날 이거 풀이하다 메고 도울 수 없잖아 그치? 지금 도보로 30분 걸린다고 하니까 제대로 가고 있겠죠? 야 여기는 올림픽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이거 여기가 메인이네 여기가 물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가 lovely evet 진짜 맨날 7시 납치 아침 납치 3시 4 6시 뭐 엥 알고